새해 밖에 처음입니다. 티아라의 보람, 효민, 지연 양 반갑습니다. 아 이렇게 예쁘네요. 그렇죠. 아 이렇게 깜찍 패스가. 신곡이 나왔다고, 효민 양? 타이틀곡 장목이 야야야. 야야야. 야야야 이건데 인디언. 인디언이었습니다. 티아라 야야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나오세요. 야야야. 겨 Davidson . . 와아!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Let me see you.